어제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 이런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죠. 지난 청선과 대선 때 여러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발표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정원의 보안감사에 선관위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김정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발표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면 선관위의 투개표 과정을 해킹할 수 있다, 그게 북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부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게 어제 보안감사의 결과 발표였는데 오늘 취재된 내용은 어떤 거죠? 일단 국정원의 보안점검에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점검 과정에서 선관위의 저항이 상당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선 선관위는 어제 국정원이 요청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 반박 형식의 보안자료를 딱 냈습니다. 냈는데 요청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그리고 또 지원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구성도 그리고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점수 관리자 테스트 개정까지도 다 제공했다고 공개를 했고요. 자체 보안 시스템도 일부 일부러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설명만 보면 이미 중요한 정보를 다 충분하게 국정원에 제공을 했고 그리고 기술적 부분만 점검을 했기 때문에 실제 투표 조작은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선관위는 입장을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선관위가 상당히 비협조적이라서 제대로 된 보안점검을 실시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선 좀 전에 선관위가 제공했다는 시스템 구성도의 경우에는 정작 IP 주소나 서버 용도와 같은 핵심 정보는 모두 삭제한 뒤에 줬다고 하고요. 또 보안 컨설팅팀이 취약점을 탐색하기 위해서 설치한 점검 도구라는 게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몰래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전상망 파악이나 아니면 취약점을 탐색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국정원으로서는 뭔가 좀 부족한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점검이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또 점검하는 환경도 그리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 점검팀을 지원하는 선관위 담당 직원이 딱 두 명이었는데 휴가를 가거나 하면 자료 요청부터 좀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엔 참관인 근무 시간 때문에 점검을 못해서 정규 근무 시간에만 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 해킹 피해를 입은 장비를 포렌식 하려고 저장장치 제공을 요청하니까 장비 구매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는데 당시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들어보니까 선관위가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국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토로가 이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선관위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네, 좀 전에 입장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선관위는 핵심 정보 삭제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IP 현황이 포함된 망 구성도 하고 IP 사용 현황 그리고 서버 정보를 모두 쟁호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치약성 점검 도구를 삭제한 것은 국정원이 사정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악성 코드로 탐지가 돼서 그 삭제를 했다고 했고요. 또 저장장치 제공 지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갑자기 외장하도 열대를 요청하니까 예산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근무 시간, 자료 요청도 모두 협의로 결정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게 과연 지난 선거 때 이런 것들이 약점이 노출이 됐었던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어쨌든 선관위가 준 자료만 갖고는 그런 거 여부를 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거기다가 그 선관위 보유 장비가 한 6400여도 쯤 되는데 그중에서 단 이렇게 5%밖에 317대입니다. 예, 딱 그것만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95%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발표가 있은 뒤에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분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민경우 전 의원 같은 이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요. 또 선거 임명부에 이렇게 100살 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런 조작 의혹도 나와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투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이게 보시면 지금 1823년생이라고 나오는데 아, 여기요? 연령이 197세로 나오죠. 예, 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이거 뭐냐고 했더니 선관위 설명은 선거 임명부 작성은 각 구시군이 주민등록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 주민등록 변경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선거 임명부에 있더라도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유령 선거인의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2020년 총선 관련 추가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 사용했던 임대 전산 장비는 이미 반납이 됐고요. 또 보안 장비 로그 기록 보존도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선 부정 선거 역을 확실히 입증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그 부분일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지 앞으로 이제 선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협조를 하고 관계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를 확실히 들여다봐서 다음 총선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보완을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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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